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가운데 24시간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소환과 사투를 부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들 소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은 있는데요. 꿈사랑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헤스는 병상에서도 공부를 통해 미래를 키워나가고 있는 아이들과 꿈사랑 학교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당연하게 생각되는 오늘 하루가 또 다른 이에게는 몹시도 간절한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투병에 들어가 하루 24시간을 병마와 싸워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시 올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또 운동장을 누벼야 하지만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큰 병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또 모든 일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꿈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또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여기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칸으로 나누어진 작은 교실, 꿈사랑 학교의 풍경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같이 읽어도 괜찮겠다, 그렇죠? 20여 명의 교사가 컴퓨터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누구이고 또 이렇게 화상 수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투경 중이라서 그 친구들한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잘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컴퓨터라는 매체가 온라인상으로 학습 환경을 그나마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조성을 해주면 아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창원과 부산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학교인 꿈사랑 학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과 치료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꿈사랑 학교의 학생들은 백혈병, 뇌종양과 악성 림프종 등을 포함한 소아암을 비롯해 어린 나이에 감당해내기에는 힘든 큰 질병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 지역에 820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사랑 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만나기 위해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꿈사랑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김다연 학생이 엄마와 단둘이 사는 집입니다. 화상 수업으로만 만나던 학생과 마주하는 날입니다. 어떤 점이 재미있을 때가 있어?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선생님과 같이 할 때? 선생님과 함께 한 번씩 다연이가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들어와서 같이 수업하자. 네. 약속. 지난 2007년 당시 두 살배기 다연이에게 찾아온 병은 뇌종양. 어린 나이에 큰 수술을 두 번이나 이겨냈습니다. 꿈사랑 학교의 수업과 다양한 특별활동은 병원만 알던 다연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선생님과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학교라는 게 가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병과 잘 싸워왔던 다연이가 엄마는 고맙기만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하는 모녀. 이제 화상 수업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딸을 볼 때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버가 있는 거는 저는 아픈 애들을 위해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연이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치료 중에 학습을 이어나가며 겪는 많은 어려움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못 가니까. 또래 친구들이 만나기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나라도 더 챙기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꿈사랑 학교는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의 교육지원 사업.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는 지난 1990년 9월. 평범했던 시민들 4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창원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병희 교장은 처음부터 그 뜻을 함께했고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돕자고 했던 일들이 시작된 일이고 그 사람들 전부 다가 질병과 무관하게 그냥 직장생이 열심히 하며 그냥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했던 일들을 시작했다고 해서. 지난 2006년 더불어 하나회는 꿈사랑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후원단체에서 출발해 학교로 거듭난 데는 이유도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정작 부적응 등으로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일 수가 모여다 보니까 진학을 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당연히 이 학생들을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학생들은 단순히 몸이 나오면 검정 곳이만 가는 게 매뉴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교 당시였던 지난 2006년부터 이달 11일까지 꿈사랑 학교를 거쳐간 학생은 모두 3,120여 명. 이중 졸업하거나 완치돼 학교로 돌아간 학생은 1,940여 명이고 안타깝게 투병 끝에 사망한 학생도 350여 명에 달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의 꿈이 익어가는 학교. 어려움도 많습니다. 교사급여 등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조금씩 모인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과의 인연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의 병원에서 치료할 때 학교를 가지 못하면 결국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회하고 단절되어 있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이 아이들한테는 학습은, 하상수업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또 친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체험학습과 수련회 등 또래 집단끼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픈 아이를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학부모에게도 학교는 한 줄기 희망이 됩니다. 꿈사랑 학교는 보통의 교육현장과는 다소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교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지만 꿈사랑 학교의 교사들은 어떤 학교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배움이라는 끈을 놓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그런 비전들을 놓지 않는 희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칠판 가득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무겁게도 걸려 있습니다. 교사들이 매주 꼭 한 번씩은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질병 상태 파악과 함께 학습에 대한 정보 등 근황을 살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학생들이 특수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살며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참 이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큰 용기와 희망이 필요하다는... 반가운 손님이 꿈사랑 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며 꿈사랑 학교에서 공부했던 권순학 씨입니다. 지금은 23살의 청년. 중학교 1학년 때 갑작스레 찾아온 백혈병은 그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치료도 힘들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계속 병원에만 있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가 꿈사랑 학교를 찾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혈병도 막을 수 없던 꿈. 병마와 싸우면서도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배우고 싶고 뭔가 좀 해보고 싶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도 주시고 기초가 부족했는데 학교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것도 많이 써먹고 학교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오늘도 수업이 열렸습니다. 경쾌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 처음 꿈사랑 학교에 수업을 맡게 된 국어 교사 김민준 씨. 집에서 병원에서 아이들이 꾸준히 출석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카메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아이들은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잊고 있던 이름 선생님. 꿈사랑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스승이 낳을 때 보내준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나와서 꼭 학교 갈게요. 윤지가 사랑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편지 받았을 때 되게 기뻤어요. 가까이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움은 남지만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도 바로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쪽지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해줘요. 그럼 어떤 학생이 선생님 수업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장을 줬을 때 저는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꿈사랑 학교라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좌절은 없습니다. 26년을 꾸준히 달려왔듯 학교는 앞으로도 늘 같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필 생각입니다. 꿈사랑 학교는 학교가 아이들한테 최소한으로 사회에 학교 친구들로 갈 수 있는 조그만 디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 아픈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어서 세상의 틀을 같이 한번 개척해 나와보겠다. 아이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꿈사랑 학교의 선생님과 아이들은 산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입니다. 소화암과 난치성 질환으로 긴 투병을 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학교로 돌아올 날을 알기에 아이들은 결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병마와의 싸움에다 공부까지.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화암 학생들의 의지에 화이팅을 보냅니다. 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대통령의 꿈을 꾸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듯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